철리길 궤도를 누비며 신측에 달려오는 새마을호 초특급열차. 여기 35년을 한결같이 철마와 함께 살아온 기관사 이동진씨. 수많은 여객들을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다드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주인공이다. 이동진 기관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사고 백만킬로미터를 주파했다. 백만킬로라면 지구를 25바퀴나 돌아온 거리며 445킬로미터의 서울 부산간을 2250번도 더 왕래한 거리다. 오랜 세월 속에 우리의 철도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철도 역사는 1899년 재물포 노량진 간 33킬로미터의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79년의 연륜을 쌓아왔다. 국민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더우 5형 기관차를 몰고 가는 기관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 이동진 소년. 그가 철마와 인연을 맺은 것은 17살 때인 1943년 이리 기관구 고내수 시험에 합격하면서부터였다. 그로부터 6년 만에 기관조사가 된 이동진 씨는 6.25 동란을 만났으나 이때 군사수송에 이바지한 숨은 공로는 컸다. 3년여의 전라는 끝났으나 전체 철도시설의 47%가 파괴됐고 철마는 문산 북방에서 더 달릴 수가 없게 됐다. 휴전선 근처에 부서져 나중구는 기관차는 그날의 아픔을 더욱 되새기게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 건설과 함께 시설을 복구하고 선로를 확장해서 1955년 8월 15일을 기해 경부선 특급 통일호를 운행하게 됐고 동력차의 현대화 계획을 세워 디젤 기관차를 들여왔다. 남달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이동진 기관선은 위기 직전에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많다. 밤이든 낮이든 전도주시에 철저를 기하고 규정에 따른 운행을 해왔기에 인명에 피해를 주는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특히 건널목을 지날때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일도 많았다. 혼란과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50년대가 가고 개발과 건설의 60년대를 거쳐 번영을 향한 70년대 중반에 우리는 전철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는 동안 초특급 열차를 비롯해 매시간 배차할 만큼 우리의 철도는 발전했다. 새마을호를 운전하게 된 이동진 기관사. 그는 금색동조훈장과 옥조소송훈장, 녹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등 수많은 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상장이 생기를 뒷받침해 줄 수는 없었다. 가난한 공무원 아내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합격통지수를 내밀며 상급학교에 보내달라는 자녀들의 애원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 성실한 공무원임을 자부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철도에는 밤이 없다. 낮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임무는 계속된다. 밤교대 근무지만 기관사는 모두 단 5분의 출무 지연도 없다. 누구나 또 언제나 일찍 출근해서 그날의 지시명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한다. 사고는 사람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고 보면 특히 기관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방차! 정치방차! 부부여! 야오! 부부여! 야오! 각보시오! 그러기에 이들은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자신이 운전할 기관차를 인수받으면서 이동진 기관사는 기관차가 곧 나 자신이며 내가 곧 기관차라는 일체감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 밤을 지키는 철도원들. 남들은 쉬는 시간이지만 철도원들은 철도의 안전을 위해 밤을 지새야 한다. 허나 결코 고달파하지는 않는다. 전국의 철도 종사자들은 약 4만 명이나 된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철도는 24시간 쉬지를 않는다. 철도 역사 79년을 통해 모든 철도 시설들을 끊임없이 보수하고 신수하며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다. 홍수가 져서 철교가 파괴됐을 때는 지체 없이 달려가 원상대로 복구해 놓는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백주일령을 넘어 위원탄을 실어 나르는 산업선의 수송요원들. 이 모든 철도원들의 숨은 노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경제 생활에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철도는 36개선에 5723킬로미터로 늘어났고 객차와 화차는 17800량이나 된다. 그리고 4만여 철도 종사자들은 밤낮이로 안전운행에 힘쓰고 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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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 발전하는 철도와 함께 이동진씨는 철길 100만킬로를 무상으로 주파한 첫번째 기관사가 됐고 그 밖에도 현재 11명의 기관사가 100만킬로 주파기록을 갖고 있다. 이동진 기관사는 35일간은 긴 세월을 철마와 함께 달리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산천경계에서 조국의 순환과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 철도연변에 드넓게 펼쳐진 농경지. 이제 우리의 농촌은 이토록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했다. 이 풍요로운 들판을 지날 때마다 기관사는 발전하는 조국을 실감할 수가 있다. 이제 철도여행도 많이 달라졌고 거기에 따른 철도당국의 서비스도 크게 개선됐다.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열차의 모든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여러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 한국의 근세사가 어둠 속에서 빛을 처지며 시작됐듯이 우리 한국의 철도역사도 가진 역경 속에서 출발해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오늘도 발전하는 조국의 숨결 속에 민족의 번영을 노래할 그날이 한시밖에 오기를 염원하며 열차는 심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철도역 한국의 방식 한국의 방식 한국의 방식 한국의 방식 한글자막 by 한효정